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함수형 언어라고 하고 또 함수형, 함수라는 말을 그 언어를 정의하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사용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위상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객체 이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면 객체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는 함수라는 것을 이 언어의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할까요?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생성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같이 하시자는 어떤 위상, 또 비중 그런 것들을 이 암시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합니다. constructor가 하는 역할은 객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자, 오타가 있어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여러 언어를 수업을 만들다 보니까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단순히 재사용 가능한 로직의 묶음이 아니라 이 객체를 만드는 창조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제가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자, 이 함수를 제가 콘솔을 띄워놓고 자, 한번 타이핑을 해보죠. function 해서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쵸? 이것은 그냥 아주 평범한 함수예요. 특별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virp는 person이라고 하고 자, p0라고 할게요. p0는 person이라고 하고 제가 p0에 어떠한 값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 undefined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는 어떠한 값도 리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함수를 단순히 호출하면 여기에 담기는 값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자, 이 앞에다가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추가하고 자, 얘를 추가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 이 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생긴 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객체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객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new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붙이고 그리고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맥락에서 new가 앞에 붙어있는 맥락에서 이 함수를 그냥 함수라고 하지 않고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를 생성하냐 바로 객체의 생성자입니다. 즉, new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생성자는 이 new로 인해서 비어있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p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거는 뭐랑 같냐면 마치 v, a, r, p는 이렇게 해서 객체 리터럴을 통해서 객체를 만든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때요? 함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객체의 어떤 시중을 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객체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와 같은 전통적인 객체지향 언어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고요. 즉, 객체지향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어렵겠죠. 둘 다 뭐 쉬운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어려운 지점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클래스가 있죠. 이거 자바 안 배우신 분들 제가 하는 얘기 이해 못하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존재해요. 즉, 생성자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고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다시 말해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생성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성자는 함수일 뿐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다가 new를 붙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그냥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즉, 클래스라고 하는 존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함수에 new를 붙이면 그 return 값은 객체가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는 이제 빈 객체이기 때문에 p.name을 하고 egoing p.introduce 하고서 이렇게 함수를 익명함수를 이렇게 저 property에다가 넣게 되면 이 property는 이제 메소드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앞에서 객체 리터럴 자, 요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음... 객체를 만들었을 때와 정확하게 똑같아요. 별로 개선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바꿔보죠. 자, 이 밑에 있는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예, 얘 역시도 객체를 만들었고 name을 지정했고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고 이 밑에도 똑같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요기에 있는 이 코드 요 위에 있는 요 코드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개선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생성자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자, 우리가 저 함수를 내용은 좀 이따 봅시다. 자, 저 함수의 함수를 앞에다가 new를 배치했기 때문에 자, 이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가 아니라 생성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인자로 egoing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는데 그 값은 예,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요 name이 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 this name은 egoing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이 객체에 name이라는 프로퍼티의 값은 egoing이 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현재 객체에 introduce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보시는 것처럼 펑션을 정의해서 요렇게 활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객체에 introduce라고 하는 어... 메소드를 갖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요렇게 끝낸 다음에 그리고 비로소 요기 있는 이 코드가 다 실행된 다음에 그 객체가 요기에 있는 p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p1.introduce를 하게 되면 위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예,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p1이라는 변수에 객체를 담었고 p2라는 객체에다가도 변수를 객체를 담았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좀 지저분하니까 자, 뉴퍼슨을 통해서 egoing이라는 값을 줬고 밑에 있는 것은 리체라고 하는 값을 생성자를 통해 전달을 해서 egoing과 리체라고 하는 값이 각각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p1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선이 일어났나요? 바로 이 부분이 매우 간결해졌죠. 즉, introduce라고 하는 저 코드가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실행되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만 introduce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했고 그 다음부터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성자 생성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초기화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초기화를 하냐면 객체에 대한 초기화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만들어놓은 빈 객체가 어떠한 property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메소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바로 이 생성자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기술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또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초기화라고 하고 영어로 줄여서 이닛 이니셜라이즈 라고 합니다. 초기화 자, 이런 영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덕분에 코드의 재사용성이 대폭 높아진 것을 보고 계십니다.